외국인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맞아 경상남도가 내년에 중국인 관광객 50만 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지난 6월과 8월 중국 1, 2위 여행사와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사천공항과 베이징공항 사이를 오가는 전세계 취향을 위해 현재 중국항공사 두 곳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. 한편 내년 산청세계 전통의학엑스포와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 등 중국인들의 관심사가 높은 국제행사 경남 개최와 2013년도 부울경 방문의 해를 적극 홍보해 중국인 관광객 5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.